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미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리미트라고 해서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리미트 치시면 나오니까는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멤버들 이름 한 명씩 한 명씩 부를 테니까는 그 맘에 드는 멤버 이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는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니까는 저희 공연 소식 보시면서 다음 공연에도 돌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들 이름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석준입니다. 22살이고요. 키가 큽니다. 아, 모자란 친구는 아닌데 말주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귀여운 척 하는 중이에요. 막내이다 보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살 메인보컬. 자, 여러분 메인보컬이면 노래 한 번 틀어봐야죠. 아래에 어우 이건 범죄가 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바나나 iji 리더가 래퍼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인 래퍼이기 때문에 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희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팀에서 유일하게 여자 멤버인 김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에서 유일하게 메인 비주얼을 맡고 있는 정울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네 아시는.. 아유..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유일한 공퀘자 26살 박선수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6명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한 친구가 더 있지만 한 친구는 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곡 이어서 다음 곡 어떤 곡 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아 네 또 있어요? 아 네 또 있어요? 아 네 또 있어요? 누나 듣는 거 맞죠? 아 네 동? 여름? 동? 온? 아 온?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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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델리노 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원경 오아온 제가 깊하고 할게요 도원경 오아온 젠틀맨 예헤 예헤네 신민윤 뚱 뚱 뚱 뚱 뚱 저희가 아직 저희 아직 준비해요 사실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신민윤이라고 이번엔 대박이에요 봤는데 좋더라고요 자 그럼 3개중에서 골라야되나요? 동원경 오아온 그다음에 젠틀맨 네 하자 3개다 안 돼 왜냐면 나온거기 때문에 해야죠 오늘은 자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곡은 우랑이 젠틀맨 가도록 하겠습니다